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중량으로 한번 모여볼까요? 헤이걸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둘 셋! It's time to go 헤이걸스! 안녕하세요 헤이걸스입니다. 저기 2층에 있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죠. 우리 또 멤버 각자마다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. 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 헤이걸스의 미더 잔디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헤이걸스 멤버 시연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헤이걸스 메인복을 다 아닙니다. 네 안녕하세요 헤이걸스 서린입니다. 네 헤이걸스분들은 DDP에서 공연을 지금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네 여러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겨울 그리고 오늘 빛 콘서트만의 특별한 특별함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네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제가 빛 콘서트만을 위한 캐롤 모델을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군요. 네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? 잘 들으셨나요? 힘 좀 주세요. 힘 좀 주셔서 입까지 얼어붙으셨나봐요. 여러분 혹시 맞아요. 저희 보니까 안 추우시죠? 네 감사합니다. 제가 듣기로는 우리 헤이걸스 여러분들이 소통왕이라고 들었어요. 네 저희 별명이 소통돌이라고 가지고 있어요. 소통돌 맞아요. 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오늘 우리 팬들에게만 말해줄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다면 오늘과 내일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? 아 크리스마스 계획이요? 네 아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서 여러분들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. 집에서요? 네 팬분들 생각만 하면서 팬분들 뭐 하고 계실까 혹시 또 다른 멤버들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? 저는 이따가 집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. 아 고기 제일 최고죠 고기가 또 내일 여러분들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라면서 2019년 정말 또 바쁘게 달려오셨잖아요. 올해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다. 그리고 내년의 목표는 이거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올해 마무리는 조금 내년에 저희가 새 앨범이 나오거든요. 새 앨범 나온구나. 아 네네네네네네네. 그래서 새 앨범 준비를 하면서 빨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계획하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. 내년에는 정말 빨리 저희가 최대한 멋진 앨범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.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? 네! 헤이걸스 앨범 많이 기다려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헤이걸스 여러분들의 상큼한 무대 보겠습니다.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. 네 다음 곡은 저희 헤이걸스의 팔로우 해봐 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은 섹시한 그런 무대니까요. 네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무대에서 보니까 커플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부럽다. 역시 크리스마스 같네요. 크리스마스의 커플들 커플분들 커플분들도 소리 많이 질러주세요 아시죠? 많이 질러주세요 아시겠죠? 네 알겠습니다. 그럼 팔로우 해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무대 즐겨주세요. 네? 네 personne! 1, 2, 3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